유튜브 친구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떵게예요 반갑습니다 오늘 먹방은 스모크 치킨인데 예전에 많이 먹었던 스모크 치킨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메이카를 많이 먹었는데 스모크 치킨 많이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먹고 싶어가지고 이게 스모크 치킨 살이 엄청 커요 손 다치고 아 미안해요 손 너무 유스파크 두드리만참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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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크가 부드러운 쌀이예요 자메칼 쌀 맛은 자메칼 뿌리고 느그느르하게 만들어진거에요 그래서 볼킨 핫소스 뿌려서 먹을게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부분 뜯고 뼈마디를 이렇게 해줘야해요 이게 좀 느끼한 소스여가지고 느끼해요 스모크가 좀 와 진짜 맵다 맛있습니다 맛있다 ете 간지 destroys 맛있게 드세요 my 이쁘 그면 Weight 멈출 스모크치킨 이번엔 느끼한 소스 이거 소스는 살짝 어니언 소스같은데 살짝 타르타르 소스랑 비슷해요 이 소스보다는 볼캐노 소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볼캐노 소스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볼캐노 소스 맛있어요 1,300분 고맙습니다 소통을 잘 못해드린게 집이 낯설어가지고 소통이 잘 안되네요 이야네요 엄청 어색해요 지금 지금 모든게 마음에 지금 머리가 맨 돌아요 지금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먹는거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시탑이 너무 많네요 소통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먹고나서 해드릴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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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음보스 다 있어요 네 음 음 음 이맘로 고맙습니다 사토미님 아리가또 고잘맛스 이맘로 고맙습니다 바삭한 디 Clone 아리로 고거맛스 걍 고춧가루 오늘 여기까지 먹을게요, 여러분. 미안해요. 녹화 끝!